NHN 클라우드가 클라우드 기술 전략 컨퍼런스를 열고 앞으로의 성장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NHN 클라우드는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그랜드블룸에서 NHN 클라우드 메이크 IT 23을 개최하고 당신의 비즈니스에 힘이 된다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김동훈 NHN 클라우드 공동대표, 최부걸 NHN 클라우드 클라우드 사업실장, 김명식 NHN 클라우드 최고기술 책임자, 한지윤 메가중 클라우드 부사장, 나성구 엔비디아 상무, 토마스 지에바 지코어 글로벌 얼라이언스 담당 총괄 대표 등이 참석해 다양한 클라우드 활용 기술들을 공유했으며 인텔, 벨테크놀로지스, 코오롱 벤히트, CQI 등 클라우드와 관련한 각 기업의 전시부스도 현장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발표들의 세부 주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금융 클라우드, 공공 클라우드 등 클라우드 인프라 전략과 데이터 활용 플랫폼, AI 및 딥러닝, 제로트러스트 등 최신 기술 동향, 펍업툴, 다스, 재해복구 서비스 등 사스 사례들이며 NHN 클라우드는 지난해 매출 1,600억 원 달성이라는 우수한 성과 아래 공공과 금융 부분에 집중해 클라우드 시장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먼저 공공 부문에서는 지난해 수주 기간의 약 39%의 점유율 성과와 함께 올해 연말까지 경남 지역의 161개 대민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과 광주시 산하에 총 207개의 대민 시스템 전환과 공공표준 전자문서 시스템, 온나라 문서 2.0을 통한 행정망의 클라우드 연계 등을 공개했습니다. 금융 부분에서는 지난해 신한투자증권과 핵심 클라우드 전환 추진 MOU를 체결했으며 다수 금융 문화 사업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융 산업의 최적화된 안정성과 보완, 규제, 규정 준수를 갖춘 금융 전용 리전형 클라우드 전략으로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금융 2.0 같은 경우는 아예 퍼블릭 리전에서 사실은 금융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를 같이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그게 AWS는 사실 그렇게 서비스하고 있는데 국내 타사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다들 금융 전용으로 별도로 만드는 것만 현재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그게 클라우드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객에서 어떤 다양한 형태의 접시가 제공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투자 관점은 또 유티라이드에 있었든가 하냐면 리전이 나눠지면 아주 사실은 비용은 증가되는 반면 저희는 효율을 가능한 구조로 가했다. 이렇게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HN 클라우드는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글로벌 공약과 클라우드 풀스택 역량 강화를 짚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경우 일본과 미국 등지의 현지 시장 공약을 이어나갈 방침으로 특히 일본에서는 커머스와 사스 상품 제공을 유럽 시장에서는 유럽 지역 CSP인 G코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사의 기술력을 융합한 신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NHN 클라우드는 국내 AI 기술 개발에 산실이 될 NHN 광주 국가 AI 데이터 센터의 10월 개소 목표를 공개하고 데이터 센터 내에 배치되는 서버의 구성과 반도체 등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데이터 센터는 컴퓨팅 연산 능력 88.5 펜타클 플롭스 저장 용량 107 펜타바이트 수준의 세계 10위권 규모입니다. NHN 클라우드는 이를 통해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의 AI 개발을 위한 초고사양 컴퓨터 자원 투여에 대응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의 핵심 CSP로서 사업을 주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차극입니다.